그 며칠 전부터 이렇게 조금 해봤는데 영상도 보고 해봤는데 괜찮은 승도 같아요. 제가 첫 경험이기 때문에 잘 대해주세요. 이거 우승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우승하기 전까지 못 겁니다. 아시겠죠? 제가 해봤는데 인간이 쉽게 안 죽어요. 좀비도 쉽게 안 죽어요. 그니까 인간이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좀비도 있는데 파밍을 해서 좁혀지는데 인간을 죽여서 1등을 해야 된다고?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. 오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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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투 우승 가자. 형 어딨어? 나 혼자 있어. 나 여기! 반생! 죽판 어떻게 때려. 갓나 새XXX 좀비 어떻게 생긴지 몰라. 들어가면은 어! 좀비다! 아 우리 가면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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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. 파밍! 파밍! 파밍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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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밖에 없어 칼! 변이 가능성은 뭐야? 그거 능력치 생기는 거야. 그렇죠 상자 같은 거 있을 텐데. 오 있다 있다 있다! 야 너 또 파밍해! 여기 있어 여기 있어! 오케이 오케이 파밍해 파밍해. 형 지금 왼쪽에 초록색 맵이 안전한 곳이야? 아니 아니 파란색 파란색. 아 오케이. 형 같이 가 같이 가. 약간 분위기 있다 좀? 어? 야 여기 근처에 내가 알기로는 자동차도 있거든? 형 엉덩이 장난 아니다. 왜 가냈어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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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장. 방해돼서 어! 자동차 택시다! 어? 사람 아니야 저거? 아니! 아니야 좀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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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비야. 형 운전해봐. 오케이.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 이 이 이 이 이 이 버튼 이 버튼. 오 오 케이다다다다다. 뭐야 이거? 와 여기 킬러? 이거야 팀킬러? 오케이~? 2대1 야. 한 병 남았어! 1명 남았어! 한 병 이겨! 2대1이야 2대1이야! 어! 우승 가능성 업이야! 어이 나약하군! 나약하군! 민갠들! 나약하군! 근데 개 잘 쏘는 거 아니야? 아이 그럴리가! 난 2단 점프를 다 피하고 다닐거야! 오케이 어? 어 뭐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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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오오! 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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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엑 에에에에에에에에엑 대비! 어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사람이 없よろ 했던 거야 오 야 사람 많아 사람 많아 사람 많아 사람들 많아 이거 이거 나 이거 근처에 바로 있을 수도 있어 오 저 뭐지? 유령인가? 뭐야? 뭐야 이거 뭐야? 뭐지? 뭐야 누구 있어? 아니 내가 쏜거야 내가 쏜거야 안보이는걸?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! 우리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우리 바로 앞에? 어떻게 쏴야되나? 약질 앞으로! 오케이 여기 밖에 빨간색 원 떴었어 아 진짜? 왼쪽 위에 어 야 여기있다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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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왔라 일로왔라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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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한명있어 여기 한명있어 일로와봐 여기 한명있어 여기 한명 샷건들게 샷건들게 어 샷건들어 샷건들어 들었어 들었어 간다 들어가 으아악 오! 오케이! 율로리! 오! 오! 오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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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! 헌데룬 줄 알면서 왜그랬을까 시작했어 넷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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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다 저 좀비가 스케이트보드 타고다니는거 뭐야? 어 난 인간탐새 오케이 오! 오! 너야? 오! 오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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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나이스! 오! 오케! 한명! 오케! 나이스! 오케! 오! 오케! 내려갈게 내가 갈게 싸운거 같은데? 뭐지? 싸우는.. 싸우는건가? 뭐하는거야? 싸우는거야 뭐야? 오 여기야 여기야! 여기 들어가 있어 오 그렇지 그렇지 무슨 각이야? 오? 뭐야? 방금 뭐가 지나갔는데? 아 자동차다 자동차 오 1층으로 지나간거 같은데? 도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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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있을거 같은데? 야 누구 온다 왔다 왔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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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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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우리 이동해야돼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오 여기다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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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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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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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차 오케이 파밍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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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서 대기하는거 없대 서로 끝에 서있자 형 저거 끝에 서있어 뭐야 이거 여기 좀비들 뭐야 이리 와봐 기부야 고 wygl cases 얼굴 tau 오용 아 이거 어디다 불근화물을 서고 있어 ㅋㅋㅋㅋㅋㅋ 야 딴 데 가자 딴 데 가자 야 수리탄형 조심해 오케이 오케이 침착해 침착해 여기야 여기야 뒤에 뒤에 초피 오케이 잡았어 오케이 약간 형 이거 쏘는 맛 있다 그치x3 나 나 나 나 막 이러잖아 우리 안전지대 밖에서 태어났는데 이번에는? 그니까요 처음이야 오! 기브야 왜? 왜왜? 무서운 욕을 먹었어 야 이거 무조건 한 바 아니냐 이거 근데? 뭔데 뭔데? RPG 먹었는데? RPG? RPG가 있어 게임에? 왜 RPG 먹었는데요?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런 거 아니야? 그래? 나 처음 듣는데 오늘? 내가 늙었나? 따꿍 오! 오! 깜짝이야 오! 어 이거 놀래라 누구야 누구야 어휴 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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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그냥 한 번 알라봉 들고 가게? 야 가지고 다 내놔 나 이동속도가 증가했어 치타야 치타 키보드를 왜 이렇게 빨리 눌러? 순간가속이라니까 능력이? 아하 해봐 W를 연타야 순간가속이 된다고 이없어 아 그 뜻이요 오 RPG 또 나왔어 오 예 오 예 요 투 라봉 가져서 투 라봉 오케이 오케이 떫을게 네 이거 나 알라봉 13발인데 한 발 써 봐두 돼? 아 여기다 써봐 여기다 써봐 잘 모였네 잘 모였네 뭐야 안죽네? 안죽잖아 왜 스프릿새비지가 없나? 오우 오우 요번엔 많이 죽었어 가자 어딜 갈래? 너가 정해봐 이번엔 나 사냥가... 오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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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사냥 나 사냥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오케오케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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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RPG 개소운데 형 개쎄 나 쏘면 형이 맞추면 끝나 2명이서 2명 쏘면 1명은 무조건 죽네 RPG부대 나와봐 가보지 말라고 죽는거야 폭발한 탈영 폭발한 탈영 연양 범위가 증가합니다 야 어차피 저기 나와야되는데 얘네 어 여기 있을까 여기 오 여기 오 여기로 어 여기있어 여기있어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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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췄어 맞췄어 오케 잡았어 뭐야 아 형 오케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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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우승했어 우승했어 아냐아냐 한명 남았어 한명 남았어 1대1 1대1 어 어 트 그에다 영한테 안되지마 앤 피지라고 야아 야 이거는 또 마파 우승해 버리네 어 이거 못jis university 고 이벤트 이래가지고 increased 어 그러네? 아 마스크랑 좀비 장갑 한 번 써볼까? 인벤토리 아 비극히기 비극히기인데? 아 오늘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뭐야? 됐다 야 이거 봐봐 좀비 오 야 이거 무슨 등으로 그냥 숙여 아 그렇군요 죽지도 않아? 어 뭐지? 쓱 어 가시고요 하하하하하